중남구 상봉역의 지상 19층 규모의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. 이 일대에는 도심 항공교통과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, 망우로 지하에는 간선버스 환승시설이, 망우역 KTX 환승주차장 부지에는 임대주택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. 한편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GTX-B 노선에 포함된 상봉망우역은 KTX와 지하철 7호선, 경의중앙선, 경춘선, 간선버스 등 환승 수요가 집중되는 교통 거점입니다.